2020년 10월 13일, 연중 제28주간 화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사리의 멍해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금, 루카보금 11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령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원님 찬미합니다. 묵상 노란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색안경을 하나씩 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악을 하는 제 친구는 음악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성악과 관련된 것에 무척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 가수들의 노래소리 등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 관심을 두고 듣습니다. 음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는 파리사이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는 파리사이가 낀 색안경과 예수님께서 끼신 색안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리사이는 율법이라는 색안경을 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리하여 식사자리에서 율법에 따라 손을 씻느냐의 여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셨습니다. 식탁에 그릇과 음식이 놓일 때 그분께서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리십니다. 마치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볼 때마다 자식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우리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살고 있습니까? 성천의 식탁에 올려진 성체와 성혈을 사랑이라는 색안경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산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steel은 헛된 것입니다. 2021грam 1달 동안